각 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훌륭하게 마친 것을 축하드리며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식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신 공교 정두영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과학고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여기 구서동 새터전에서의 멋진 추억과 선생님, 후배들을 뒤로 한 채 떠납니다. 정든 곳을 떠난다는 것은 언제나 가슴 한편이 아려오는 추억을 남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희망을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비록 헤어지더라도 자랑스러운 부산과학고인이라는 긍지와 유대감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할 것입니다. 부디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으로 이 교정을 다시 찾아주십시오. 떠남이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듯이 졸업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날인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멋진 전환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이제 막 붕지를 떠나 더 높고 넓은 세상을 향해 비상하는 학생들의 앞날을 지켜봐주시고 어떤 어려움을 또 헤쳐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공교 정두영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